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원 가키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여행을 함께 사입니다. 아버지는 장사 부착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원로 서로 교수했습니다. 어머니와 여행 중에 도움으로 함께 간에서 항상 고마운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졸업 알더만에서 해서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네빨에 돌아와서 이 년 동안 난고로 야심이 공원에서 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하다 월급 바로 교수님을 향해 모시고 싶고 서대문에 보고 모자내는 걸 보고 싶습니다. 세계일 날씨는 교육이 붙인다면 한 마리 한 시위를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